고양이 꿈은 꿈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때로는 긍정적인 상징으로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움, 직관, 신비로움을 상징하지만 이외에도 고양이의 색깔 행동, 주변 환경에 따라 구체적인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양이 꿈을 꾸는 이유와 해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고양이 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는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살아온 동물로 독립적이고 신비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 꿈에서 다양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고양이 꿈은 종종 꿈꾸는 사람의 감정상태나 직관, 주변 인간관계 등을 반영하며 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동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이 꿈은 자신의 독립성이나 자유로운 성향을 상징할 수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자유를 추구하거나 독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꿈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 자유롭고 독립적인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그런 삶을 갈망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환경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려는 의지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는 꿈이는 안정된 삶을 상징하며 자신의 영역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신의 공간을 중요시하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동물로 꿈에서 고양이가 나타나는 것은 종종 자신의 직관이나 내면의 감각을 믿으라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고양이는 일상생활에서 감정이나 직감을 따르는 것이 필요함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꿈이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주의가 필요함을 경고하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예민한 감각처럼 주변 상황이나 사람을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고양이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꿈이는 자신의 직감이나 감정이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꿈에서의 고양이와의 교류가 편안하다면 자신의 직감에 따른 선택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고양이는 종종 여성성과 연관되며 섬세하고 신비로운 면을 나타냅니다. 고양이는 꿈속의 고양이가 자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여성적인 면모나 미스터리한 감정을 상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나오는 꿈 검은 고양이는 신비로움과 감춰진 진실을 상징하며 자신의 무의식이나 잠재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나 불안의 표출일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 할 것들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흰 고양이가 나오는 꿈 흰 고양이는 순수함과 치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희망하거나 치유받고 싶은 마음을 반영하며 상황의 정화나 새로운 국면을 상징합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이지만 애정이 깊은 동물로 꿈에서 고양이의 행동은 종종 인간관계를 반영합니다. 고양이가 친근하게 다가오거나 거리를 두는 모습은 현실에서의 대인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다가와서 애교를 부리는 꿈이는 가까운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며 특히 친밀감이나 애정의 표현을 상징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공격하는 꿈이는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대립이나 어려움을 상징하며 자신이 불편해하는 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꿈은 때때로 재물운과 행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특히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거나 고양이를 키우는 꿈은 예상치 못한 재물의 유입이나 행운의 기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이는 재물운이 상승하거나 집안에 좋은 기운이 들어옴을 암시합니다. 사업이나 일에서의 성공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재정적인 안정이 찾아올 것임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꿈이는 재물이 쌓이거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자신의 노력으로 재정적인 여유를 얻고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고양이 꿈의 구체적 해석 고양이 꿈은 꿈 속에서 고양이가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고양이 꿈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고양이를 쓰다듬는 꿈은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거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과의 관계가 조화롭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기분이 좋은 꿈이는 자신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자신의 감정이나 직관과 잘 조화된 삶을 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불안감을 느끼는 꿈이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내면의 갈등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하고 평온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고양이가 사라지는 꿈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어떤 것이 사라지거나 감정적인 거리를 두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관계에서의 단절이나 중요한 감정의 상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갑자기 사라지는 꿈이는 관계나 상황에서의 변화 혹은 감정적인 거리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꿈이는 중요한 감정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우는 꿈은 감정의 표현이 억제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충분히 표출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고양이가 슬프게 우는 꿈이는 자신이 외로움이나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꿈은 자기 감정을 더 잘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고양이가 귀엽게 우는 꿈이는 감정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주변과의 관계가 원활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놀아주는 꿈은 일상에서의 즐거움과 여유를 상징합니다. 이는 삶에서의 작은 기쁨을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자신을 나타냅니다. 고양이와 즐겁게 놀아주는 꿈이는 현재 삶에 만족하고 여유를 즐기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일상에서 기쁨을 찾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와 놀며 불편함을 느끼는 꿈이는 자신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음의 불편함이나 현재 상태에 대한 불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살해 일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 엘씨는 최근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이는 재정적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몽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한 주식이 급등하며 재정적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살해 이 고양이를 쓰다듬는 꿈 제이씨는 최근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편안함을 느끼는 꿈을 꾸었고 이는 현재의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친구와의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살해 삼검은 고양이가 나타나는 꿈 케이시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고양이가 나타나는 꿈을 꾸었고 이는 그의 불안감과 숨겨진 두려움을 반영한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직면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꿈은 자유, 직관, 감정, 인간관계 등 다방면의 상징을 포함하며 꿈꾸는 이의 내면 상태를 세밀하게 반영합니다. 고양이 꿈의 해석은 꿈 속 고양이의 행동, 색깔,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통해 꿈꾸는 이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꿈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와 고양이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꿈 어떤 두 사람이 세력 다툼을 하거나 웅박하는 일에 관계할 것이며 그 중 한 사람은 자신과의 동일시일 수도 있다. 검은 고양이가 나타난 꿈 좋지 않은 일이나 두려운 일에 겪게 된 검은 고양이가 들어오는 꿈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은 대표적인 길몽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는 재물을 상징하고 그것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으로 해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라면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재물이 아니라 불우는 가지고 올 가능성 있습니다. 집안의 슬픈 일과 짜증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사람의 해골이나 뼈를 물고 안방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우한이 생기거나 가족 중 누군가 사고나 죽음을 당하게 된 검은 고양이가 울면서 도자 오는 꿈 두렵고 불길한 사건을 체험하게 된다. 검은 고양이가 집안으로 들어와 괴상한 소리로 우는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도둑, 실물수, 질병,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검은 고양이가 해골이나 뼈를 물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혹독한 우한으로 집안이 들끓게 되고 혹 식구한 사람이 사고 또는 죽음과 같은 변을 당한다. 검은 고양이를 본 꿈 집안의 우한이 들끓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며 도둑이나 실물수, 질병,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칠 짐조. 검은 고양이 죽이는 꿈 검은 고양이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검은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자신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검은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은 좋은 꿈입니다. 진행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고양이가 고기를 먹는 꿈 도둑맞은 물건을 되찾게 된 고양이가 높은 곳에 오르는 꿈 지위가 높아지고 담장에서 내려다보면 별거 중인 배우자가 자기를 감시한다. 고양이가 다리를 무는 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알키어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며 뼈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고양이가 달려드는 꿈 질병이나 불상사 등 우한과 손실이 발생되어 피해를 겪게 될 징조를 의미한다. 고양이가 달아나는 것을 보는 꿈 어떤 일이나 사건이 미궁에 빠져 그 진상이 좀처럼 밝혀지지 않는다. 고양이가 담장을 들여다보고 있는 꿈 자신의 집 소유인 재산이나 땅 등에 손해를 끼칠 사람이 나타나 피해를 입거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해줄 고용인이 나타나 옆에서 항상 도움을 줄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고양이가 담장 위에서 내려다보는 꿈 고양이가 담장 위에서 내려다보면 자기의 일에 간섭할 사람이 나타나거나 누군가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된다. 고양이가 담장 위에서 자기를 내려다본 꿈 자기 일에 간섭을 받거나 누군가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될 징조 고양이가 돼지 새끼를 물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먹을 것이 생기고 친인척이 찾아온다. 돈, 횡재수, 선물, 소복 등의 기룬이다. 고양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는 꿈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음을 나타낸다. 고양이가 땅을 파서 뭔가를 묻는 꿈 감추어야 할 일이 있어 불안해함 고양이가 말을 하는 꿈 고양이가 어떤 사람의 동일시가 될 수 있고 다만 상징되는 일거리에 관해서 말로서 예시하는 표현일 수도 있다. 고양이가 목을 핥히어 상처난 꿈 고양이가 목을 핥히어 상처난 꿈을 꾸게 되면 목 주위에 병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한동안 고생하게 된다. 고양이가 무는 꿈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은 태몽입니다. 오유관리지게 오를 아이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하지만 태몽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더 안 좋습니다. 지인에게 사기를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물어 고통을 느끼게 되는 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알키어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며 뇌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고양이가 발목에 감기며 스치는 꿈 고양이가 발목에 감기며 스치는 꿈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범죄나 음모의 본이 아니게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머니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말과 행동을 진중하게 해야 한다. 고양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 고양이가 방으로 들어오는 꿈은 위험하거나 기분 상할 일이 생길 것을 의미한다. 즉 도둑이 들어 물건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아군 때문에 건강과 재산을 잃을 염려가 있으니 조심해야겠다. 고양이가 부부의 방에 들어가거나 도는 침대 위에 올라가는 꿈 부부관에 말 못할 비밀이 있음을 나타낸다. 고양이가 부엌에 들어와 생선 반찬을 물고 도망가는 꿈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 귀금속을 훔치거나 강탈해 간다. 고양이가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달려가는 꿈 고양이가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달려가는 꿈을 꾸게 되면 도난의 위험을 암시하는 꿈이다. 고양이가 사람의 바지 가랑이를 물어뜯는 꿈 처음에는 좋은 듯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매우 불길하고 위험을 겪게 된다. 고양이가 사람의 손과 발을 물고 핥히는 꿈 다치거나 교통사고로 상당 기간 고생을 한다. 고양이가 사람의 얼굴을 핥히는 꿈 낯이 뜨거운 큰 망신살이 뻗치거나 요괴가 동하여 정신과 혼을 뺀다. 괴한이나 치안에게 희롱을 당하게 된다. 싸움, 소송, 질병, 우한, 사고 등의 액살이 낀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는 꿈 집안 식구가 늘거나 재물이 들어오는 의미하는 꿈이다. 고양이가 생선을 물고 도망치는 꿈 집안에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서 뒤금속을 잃게 될 진처 고양이가 어떤 물체를 계속 응시하는 꿈 고양이가 어떤 물체를 계속 응시하는 꿈을 꾸게 되면 고양이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누군가의 감시를 받거나 쫓기는 형국이다. 고양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꿈 재앙이 닥쳐 소나를 보는 꿈, 건강에도 유해 고양이가 자신의 바지를 물어 뜯는 꿈 잘되던 일이 매우 불길하고 위험을 겪게 됨 고양이가 쥐를 잡는 꿈 가족 중에 누군가 재물을 얻고 볼치 아픈 일을 누군가 해결해준다. 고양이가 쥐를 쫓는 꿈 고양이가 쥐를 쫓는 꿈을 꾸게 되면 일의 작전이 빗나가 의외의 손실을 본다. 고양이가 지붕 위에 올라가 울고 있거나 돌아다니는 꿈 우한, 질병이나 불상사가 발생하고 말썽과 손재 및 집안에 좋지 못한 굳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 고양이가 지붕에 올라가 내려다 보는 꿈 어떤 권력가가 해를 끼치거나 억압을 가할 일이 생긴다. 고양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꿈 고양이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는 꿈을 꾸게 되면 고용한 사람을 해직하거나 물건을 분실하게 된다. 고양이가 집 안이나 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 돈이 들어온다. 고양이가 집을 나가는 꿈 고양이가 집을 나가는 꿈은 고용하고 있는 사람을 그만두게 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 고양이가 집을 뛰쳐나가는 꿈 베리고 있는 사람을 해고시키게 되거나 어떤 귀한 물건을 분실하게 될 암시가 있는 꿈입니다. 고양이가 토끼를 물어가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거나 실물수가 있다. 사고로 인하여 재물이 빠져나간다. 고양이를 귀여워해주는 꿈 연인이나 사람을 품에 안을 일이 생기게 되거나 힘든 일을 떠맡게 될 암시가 있는 꿈 고양이를 기르거나 사는 꿈 고양이를 기르거나 사는 꿈은 누군가와 비밀을 나누거나 비밀스런 관계를 맺는다. 숨겨야 해 애인이나 정부가 생긴다. 즉 떳떳하지 못한 일임으로 알려지면 별로 좋지 않은 관계이다. 고양이를 만지는 꿈 자신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일에 휘말릴 수 있으며 재물이 빠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고양이를 본 꿈 흉몽 다른 사람에게 속을 꿈 고양이를 안는 꿈 어떤 여자나 아이를 품속에 안을 일이 생기며 벅차고 고달픈 일거리를 맡게도 된다. 고양이를 안아주거나 어루만지는 꿈 어떤 여자나 아이를 품속에 안을 일이 생기며 벅차고 고달픈 일거리를 맡게도 된다.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꿈 고양이를 잃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부하직원과 헤어지게 된다. 고양이를 잡아 죽이는 꿈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 또는 일거리 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양이를 죽이거나 잡아먹는 꿈 잃었던 물건을 찾게 된다. 고양이를 죽이는 꿈 고양이를 죽이는 꿈은 위험요소를 제거함을 의미한다. 즉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다. 고양이를 죽인 꿈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고양이를 품에 안은 꿈 어떤 여자나 아이를 품속에 안을 일이 생기며 벅차고 고달픈 일거리를 맡게도 된다. 고양이에게 물리는 꿈 어떤 사건으로 인해 고난과 권리가 주어진다. 고양이에게 손을 물린 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알키어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며 뇌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고양이에게 쫓기는 꿈 고양이에게 쫓기는 꿈을 꾸게 되면 불의의 사고나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몸조심을 하는 것이 좋다. 고양이와 강아지가 함께 노는 꿈 고양이와 강아지가 함께 노는 꿈을 꾸게 되면 서로 껄끄러운 사람과 일을 하거나 만나게 된다. 고양이와 개가 서로 앓히고 싸우는 꿈 세력 다툼을 하게 되거나 다른 사람을 공박하는 일에 종사하게 된다. 고양이와 개가 싸우는 꿈 어떤 두 사람이 세력 다툼을 하거나 공박하는 일에 관계할 것이며 그 중 한 사람은 자신과의 동일시일 수도 있다. 고양이와 개가 함께 있는 꿈 성격이 안 맞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야 할 일이 생기게 된다. 고양이와 쥐가 서로 싸우는 꿈 경쟁자와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된다. 상인은 꼭 들어와야 할 돈이 뒤로 미뤄져 답답하지만 시간을 갖고 여유있게 기다려야 한다. 고양이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는 꿈 고양이의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는 꿈은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으로 인해 체면이 손상되고 기분이 상할 것을 암시한다. 고양이한테 손가락 물린 꿈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권리가 주어지고 고양이에게 알키어 키가 나게 되면 타인에 의하여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며 뇌는 질병에 시달리게도 된다. 담 위에서 고양이가 내려다보는 꿈 자기의 일에 간섭할 사람이 나타나거나 누군가에 의해 감시를 받게 된다. 방 안에 고양이와 강아지가 있는 것을 보는 꿈 표정이 몹시 살살해 보이는 어린애와 부침성 있고 다정스럽게 생긴 아이와의 동일시이다. 방 안에 호랑이가 있는데 문을 열고 다시 보니 고양이인 꿈 어떤 사람이나 작품을 위대하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 그 가치가 없음을 알게 된다. 뱀이 고양이와 싸우는 꿈 모든 재난이 지나간다. 도악해 있던 북어를 고양이가 물어가는 꿈 도둑이 들어 금품을 도난당하게 되거나 무한히 있음 붉고 누런 색을 띈 고양이가 자신의 등을 무는 꿈 내성적이면서 고집이 센 아이를 낳을 태몽으로 예능적으로 재주가 있는 아이를 낳을 진척 비가 내리는데 개나 고양이가 달려가는 꿈 비가 내리는데 개나 고양이가 달려가는 꿈은 심물 수가 있으니 도난을 주의하라는 경고이다. 산 고양이가 달아나는 것을 본 꿈 어떤 일이 이 꿈에 빠지게 될 짐죠. 새끼 고양이 꿈 고양이 꿈은 좋은 꿈이 많습니다. 특히 새끼 고양이가 나오는 꿈은 자신의 능력을 마침내 인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윗사람은 본인을 새끼 고양이의 재롱처럼 여길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의 눈이 유난히 빛나는 것을 보는 꿈 진행 중인 작품이나 연구 중인 학설 등이 뚜렷하게 이미지를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다. 오히려 휘감은 구렁이를 지켜보는 고양이의 꿈 자신이 간동하는 사실을 앙칼진 아내가 지켜보게 될 것을 예시한 꿈이다. 임산부가 고양이 새끼나 여우 새끼를 낳는 꿈 집안의 우한이들 끓고 근심 걱정이 생긴다. 시비 싸움 소송 실패 등이 있다. 자기 집 고양이가 도망간 꿈 고용이나 경비원을 해고시킬 일이 생기거나 물건을 분실한다. 주위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선물 받는 꿈 주위에 가까운 사람이나 애인과 말대툼이나 시비가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짐적 쥐가 고양이나 허랑이로 변하는 꿈 승진하게 되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발전이 있음 쥐덕이나 고양이에게 쥐가 생포되어 붙잡히는 꿈 순조로운 경영사와 소망의 목표 달성 및 안정, 발전이 따르게 된다. 지붕 위에 고양이나 원숭이, 여우 살팽이, 호랑이 등 영물이 올라가 있는 꿈 초상이 나거나 불행한 사고, 실패 등 파탄이 빚어진다.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가 나가버리는 꿈 고용이나 경비원을 해고시킬 일이 생기거나 물건을 분실한다. 친구나 애인으로부터 고양이를 받는 꿈 친한 사람끼리 말다툼이나 시비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